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왔다 그렇지 떨어지지? 뭐? 그렇지 바로 건드는거 맞지? 왔다 그렇지 오 맞지? 그렇지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자 이제 뜨거운 여름 아직까지도 뜨겁지만 점점 가을이 찾아오면 저희의 손맛, 입맛, 눈맛을 달래주는 오늘의 무늬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자 오늘 통영에서 킹도 타고 한시간정도 달려가지고 욕집과 두미도과 통영 이것저것 섬을 다니면서 무늬오징어 캐스팅게임 말고 오늘은 무늬오징어 팀널낚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레츠고 자 여기 주면은 다이옵니다 바닥 밑에도요 양, 옆, 다이옵니다 자 첫 캐스팅 시작합니다 현재 10m 10m 레츠고 자 그리고 포인트 오자마자 방송 키기 전에 지금 현재 무늬오징어 한 마리가 저거 한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늘 시작을 할게요 옆에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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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나옵니다 오케이 좋다 좋다 자 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도 집중해서 무늬오징어 얼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또 한 마리 자 오늘 사용 태클은 지마노 세피아 엑살 511 엔떼입니다 그리고 릴은 다이아 베네랄다스 에어 FC 2500 사용하고 있고요 합사 06에 쇼크 2.5호 애기는 오늘 팀난 애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거 엑스베이 라는 제품 사용할 거고 지금 들어간 채비는 캐스팅 애기에 마스크 끼워가지고 요새 다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마나크 애기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다 빵야 나이스 자 앞에 두 분 다 떠버린 듯 좋았어 좋았어 빠르게 시작합니다 어휴 자 작지만 무늬오징어 첫 수 나옵니다 자 애기는 오늘 마나크 애기야 3호 사용하고요 마스크 10g 끼웠습니다 자 첫 수 시작합니다 올 시즌 팀넘 첫 번째 출주고요 üuua 자 cg 같다 뒤에 경신이 너무 좋은데 쪄칫쪄칫 쪄칫쪄칫 쪄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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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밑에 있어 발 밑에 있어 브리니 또 왔다 쪄칫쪄칫 뭐고 이거 저금통이에요 자꾸 꺼내놔 야 근데 방송 뭐하겠다 이거 어 왔다 맞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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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드래 살짝만 조아봐 오 뭐야 야 문어다 뭐하노 놔 줘라 자 애기 마나크 애기야 퍼플 15g 세팅했습니다 그냥 캐스팅 애기에요 왔어 왔어 어 맹몸 왔다 오 천천히 올리래 이야 첫수 축하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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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일 크다 오늘 축하합니다 어 지질 왔다 오 나이스 한마리 올라옵니다 오 왜그러노 사이즈 괜찮은데요 사이즈 괜찮네요 좋다 문이 두마리 떴네 철로웨기로 잡아볼까 좋은 따라오겠는데 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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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다 뜬거 잡았어 하하하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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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쬐께난거 위에 떳는거 한마리 잡았습니다 으이씨 조심히 댕기겠습니다 우리는 오우 새끼 바로 건드던데 그렇지 바로 건드는거 맞지 왔다 빵 오 조금 꼴랑한다잉 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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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리 하나 오우 작다 힘은 좀 쓴데 오우 내려가자마자 바로 때리네요 좋습니다 오우 귀엽게 생긴네 나 아 캐스팅이 넣어야 되겠다 한 10마리 넘는다 계속 쳐서 올려봐봐 발 앞에 엄청 많네 슛셔리 오우 따라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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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왔다 왔는데 왔다 왔다 오군 와우 좋다 와 입신이 요번에 시원했네요 떨어지는데 똥 하고 폴링바이트 왔는데 크기는 좀 짱해 그래도 입신이 시원했어요 오늘 받았던 입신 중에 제일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액션 주고 폴링할 때 딱 때렸습니다 엑스베이 얘기로 잘 잡고 있다 요 처음 써보는데 요걸로 지금 세 마리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티난 낚시는 요렇게 이제 한 분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무늬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을 그런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런 자리들을 찍어가면서 나오는 그 섬을 찍어가다가 그 섬에서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섬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늬 포인트들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이동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게 짧게 이동이 많습니다 그 때 그렇지 크죠? 방세할게요 너무 커서 뭘까요 풀이겠죠 뭐고 풀 풀 아니에요 힘을 안 썼네요 풀이랑 문이랑 구별도 못한다 푸른 꼬꼬기를 하고 문이는 왜 꼬꼬기를 안하노 아기 젊으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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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어다 또 문어 이수 흑분이 문어 이수째 방세할게요 잘가라잉 여 언니 바닥 잘 찍네 오 입질 입질한다 와 입질 시원했는데 오 왔지 그렇지 오케이 반치 날렸어요 오 이거 두 번만에 꼬셨습니다 작은데 그래도 재밌네요 오케이 자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오 이거 재밌네요 오랜만에 문이가 또 떴네요 수면에 한 5마리 되겠는데 저거 먹이활동한다 어 이네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와 다 떠갖고 있노 좀 밑에서 물어주지 먹이활동하네 왔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노놨네 노놨어 잘 나오네요 와 몇 마리인지 모르겠대 고기 많다 이거 와 엑스베이 이거 잘 되네 이거다 이거 이걸로 지금 오늘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팀능 낚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안 나오다가도 한 구간을 만나면 바로 막 두세 마리 이렇게 연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낚시는 다 멘탈 싸움 알겠네 자 오믄 뒤에 마무리합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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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와 마지막에 좋아 좋아 계속 나왔비라 오 좋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이에요 자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하십시오 아이고 아쉽네 자 오늘 동영골에서 문효징어 낚시 한번 즐겨봤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얼굴만 보자보다는 좀 재수 좋게 많은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다든지 아니면 마리수가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팀능 낚시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자 실력이 부족한 저도 오늘 아홉마리라는 문효징어가 저한테 손맛 눈만 줬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입맛 맛있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안전한 출조되시고 올해 문효징어 시즌 다들 대박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